안녕하세요 메리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메리를 1년 만에 만나는 날입니다 지금 메리가 멜버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또 공항 마중 나가야 되는데 1년 전 때와 다름없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 아시죠? 늦는 게 남자의 매력인 거 진짜 1년 만에 못 늦는 거라서 조금 설레고 얼마나 또 재밌는 여행이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서둘러서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서두르면 사고 나니까 천천히 가야 돼 어차피 늦었으면 천천히 가라 그리고 빨리 갈 거면 늦지 마라 약간 이런 게 제 신조거든요 어차피 늦었으니까 천천히 안전운행에서 내일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어제까지는 날씨가 참 좋았는데 오늘 날씨가 안 좋네 작년에 내일 한국에서 만날 때도 그날 날씨가 비가 오고 그랬거든요 뭔가 이 친구랑 만났는 날마다 약간 좀 비가 오고 그러나 봐 가자 잘 지내고 있었겠지? 기다리겠다고 욕 많이 먹겠다 또 이거 저기 저기 있는 거 같은데 저기 내 생각엔 어 내일 저기 있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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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코 뜨렀네 반갑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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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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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음... 너무 늦은 날씨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제가 영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나쁘게 말하는 말이에요. 아 진짜? 네. 왜요? I don't know. 조금 스트레스스로, 근데 괜찮아요. 이건 우리의 차량이에요. 아, 좋아요. BMW. 봐봐, 저는 리치 가이드에요. 애기? 아니, 애기 안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의 이름은 제이 아! 유튜버 한국인 유튜버 잠시 잠시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믿어 내가 너로 죽을래 너는 잘 죽을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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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배고파요? 아직 배고파요 뭐 먹을래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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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40분에 가까이 있는 곳이에요 zeni beach 은 정말 아름다니 정말 아름다 ק matches 오, 와우 넌 사랑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스탈리아에서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응, 예, 제가 했어요 아우스탈리아,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놀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름없어요 아, 스타벅스? 네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스트라이온 커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들이 다 먹었을때봐요 근데 난 왜 그런지 모르겠네 커피는 커피 네, 알겠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런 거 보자고, 이런 거, 여기 우동 오, she's ramen as well 우따라라 네, 너는 뉴질랜드에 지났지 않나요? 저는 뉴질랜드에 지났었고, 오스트라이안에 지났었고,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할 수 없는 상황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중에 뉴질랜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예쁜 친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아이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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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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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road는 손에 절여야죠 아이수인가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Evan состояниi 정말? 보이질 안포 Ев례를 수면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이수인가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하하하하 먹으면 맛있어? 응 자, 가자! 그럼 같이 자켜볼까? 건강해야 할거에요? 아뇨? 네, 너는 좀 수려해 정말? 네 지금은 나쁜거 같아 정말 MVP보다 아름답sun 뭐야? 네 눈이 숟가락에 약간 작아 내 눈은? 네, 주먹만해 오오오 이번 년이 더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유티, 지난 년이 더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 저녁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녁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아! 조금 스트레스로 먹었어요 근데 너는 먹어야지 내가 널 먹어야지 매일 날 먹어야지 네, 너는 먹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남자야 네, 그리고 나는 먹을 수 있어야지 왜냐하면 나는 여성이야 당연히 이 집은 내 곳이야 그래서 너는 일을 하고 돈을 얻고 좋아요 저게 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는 캐나다 네! 너는 캐나다 좋아? 네, 좋아 캐리가, 줘 봐 가자 가자 여러분들, 강도가 자유롭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야 돼 여기 앉아야 돼 아, 너는 정말? 네, 여기 앉아야 돼? 네, 여기 앉아야 돼 아, 너 여기 앉아야 돼 네, 여기 앉아야 돼 네, 여기 앉아야 돼 자, 자, 방안을 자고 bin underneath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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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함께见? 너무 맛있어 우리의 음식을 식을 Fa Pad अलूअ It's Okay, It's too very UH Yeah Spicy Food Ooh, You like the spicy food right? No LOL Just kidding! Just kidding! Clay How does your meal wanna keep, you know? I'm good Oh 오늘 저녁입니다 Oh It's good You..you can eat? You're spicy, right? Uhm Tom 맛잇겠다 잘 먹겠습니다 Of course Bon Appetit 칼날끼치 맛있지? 뭐야 알아듣어요? 못 알아듣죠 스파이씨?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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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요 말해봐 몇 년 지났어요? 8년이래? 8년이래요 아우 좋아 아우스트레일리에 계시겠습니까? 정말 좋아 럭키비키 럭키비키가 뭐야? 장원영이 하는거 럭키비키자나 럭키비키자나 응 아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How can I say 맛있다 딜리셔스 딜리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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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은근 먹으려고 노력해주면 고맙다 매울텐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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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어디가요? residence 물 물 brauch 물 물 물 물 물 동작 그래서 aked 물 물 물 물 물 물 너의 헤어컬러가? 아니 너의 헤어컬러가? 진짜? 너의 오리지널 컬러가 무엇입니까? 눈썹 한국에서는 너의 옐로우 컬러가 맞나? 아니 딴 여잔가? 좀 더 후에 딴 여잔가? 딴 여잔가? 이거 옐로우 맞아요? 이거 옐로우지 옐로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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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들은 카사노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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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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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오페라하우스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So have you been to 오페라하우스? No never So we can't come to Australia if we are not in the 오페라하우스 Yeah of course not I'm so excited 오페라하우스에 가는게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기도 그냥 트레인을 타고 오페라하우스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메도뱅크 지역이라는 곳을 가면은 거기서 페리를 타고 오페라하우스 앞까지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메도뱅크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얼굴 왜이래? 어 왔고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와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와 이거는 이 세상 날씨가 아니다 I can buy a car for you Yeah You can come here go You can go You can go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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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와 대박 일본 너무 좋아요 아스트레일리아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날이 너무 좋아요 오 키싱 포인트 키싱 포인트 차였다 윤슬 윤슬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아 지금 빨리 갔어 다 먹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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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알아?? 이게 좋네요 또 하버브릿지 와.. 발음 가지고 와.. 뉴질랜드 한번 사왔다고 하버브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영어를 말하지 않나요. 너는 영어를 잘하지 않나요. 영어를 잘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예쁘다. 최고다, 최고. 영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영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귀여워요. 나한테는 안 시켜주고. 나한테는 안 시켜주고. 대박이다, 대박.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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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왜 안 시켜주지? 나한테는 안 시켜주고. 머리에 안 시켜주고. 응. 진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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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나도. 이 오페라하우스를 시즌이라서 자주 와보긴 했는데. 주말마다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오페라하우스 보면서 맥주 한잔 먹고 했거든요. 약간 이런데서. 그래도 오랜만에 오니까 이쁘다. 인기 개 많네. weiß fl 쓱 exc Mats bronca lo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 한국어. 어디 스태 brokers 났어 requires fortunate 스튜리 Hof 국렑? 중국어로. 네 괜찮으세요. bueno크 INFORMARE. 어우 modo할 수 있어. 내가 왔 Cincinnati 와 água Russian 나한테 깊어 좋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좋습니다 와 조개껍다고 이건 고르? 이건 고르 난 고르 제이도 고르 ㅋㅋㅋㅋㅋㅋ 오 노을~~ 오 노을~~ 시드니도 사실 참 이쁜 도시라니까 관광지 틱하긴 해도 여기가 진짜 이뻐 오페라하우스는 안에는 진짜 별거 없어요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반이야 오페라하우스는 밖에서 봐야지 제 맛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옛날에 공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재밌었는데 잤어 그래도 사실 재밌진 않고 잠잤어 그때 뭘 먹을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보세요 와 물색깔 이쁘다 냉각수색 냉각수색 색깔은 뭐지? 에메랄드? 에메랄드? 그린? 네 맞아요 맞아요 에메랄드 지금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버거가 있네 대박이다 뭐 먹을까? 그래도 짜잔 자 이거 포기지압! 또 한 번 더 먹을 거예요.. 네 한 번만 더! 둘 from! 치킨... 하나 더? 갑자기î? 둘 다! 그래! 이제 배에oti할게요? 2개 스파게티 Nasası 1개의 레이토 넙텐로 1개의 레이토 넙텐로? 2개의 레이토ères 네, 그리고 칼imer 레이토스 이럴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정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의 선샷을 봐야겠어요 야 와 겁나 잘 먹었다 근데 저 스파게티 두개에 맥주 하나 음료수 하나 먹었는데 73달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대로 가면 7만원 정도 나왔네 호주가 워낙 비싸기도 한데 왜냐면 여기가 바로 오페라하우스 앞이잖아요 이해해줘야 돼요 모헤라는 두 글자에 니가 전의 두 글자에 어 왜 이렇게 힘드냐 도착 도착 고맙습니다 괜찮나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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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브릿지 이곳이 하버브릿지인데 밤에 오면 되게 예뻐요 야경이 좀 예뻐가지고 지금 낮에긴 한데 이렇게 쭉 걸으면 산책로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옆에 보면 이렇게 오페라하우스가 살짝 보입니다 이렇게 대박 대박이죠 이렇게 여기서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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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면은 클라이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와 해 거의 넘어가네 거의 넘어가 와 미쳤다 진짜 와 그래 야 이게 좋은 포인트 야 여기가 시드니 천문대라는 곳인데 좋아요 여기 여기 하버브릿지도 보이고 선셋 포인트거든요 여기도 자주 왔었어요 시드니 살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제가 있었을 때가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못 들어오고 있던 사람들 다 나갈 실정이었거든요 그때 완전 텅텅 비었었는데 완전 전세된 것처럼 여기 있었었는데 지금 사람 완전 많네 미쳤다 여기 진짜 진짜 어디에 있나요? pot에만 어디에서 앉을까요? 아 여기 있어요 시각 추석 오늘 하루에 저녁이 너무 행복해 매우 난 너무 행복해 내가 생각해보는 것이여 정말?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더 예쁘다. 한국의 랜descape는 정말 달라요. 한국의 랜descape는 정말 달라요. 네. 네. 뭐하고 스위치? 완전히 달라요. 네. 정말 달라요. 근데 큰 도로는 좀 더 달라요. 저는 큰 도로로는 많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큰 도로로는 정말 달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아랑스러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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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revisit dau기 오케이, 나는 이곳에 오게 되어요 첫 번째는? 다음은? 첫 번째는? 정치, 저기 와봐 오케이, 오케이 수윤아 붙여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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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웃기고? 왜 이렇게 웃기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사지게 만나넣기 시작하네 정말? 아 저는 행복해 쉽지않아 비슷하다고... 다른 곳에... 인트로? 비슷하다고 Đi 비슷하다고... 우리. 너무 예쁘다! 유 Dynamic Time 아니. 탈길 바랄 잠시있는 탈길 바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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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움직여요 아니요 안 움직여요 보이죠? 네, 보이죠 아니요 아, 움직여요 스타를 보여요 스타를 불러요 스타를 불러요 스타를 불러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렐렛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께 안녕하세요 프렌치 안녕하세요, 저는 렐렛 스위스 이렇게 와, 진짜 이쁘다 왜 이렇게 아,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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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시드니 여행은 마무리했고요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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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